3, 2, 1 다음은 중간에 만들어진 실선이 양쪽 라인과 만나도록 각각 영상과 같이 접어두세요. 앞으로는 조금씩 시간을 내서라도 올려보도록 노력해야겠어요. 그래도 계속 올렸는데 멈추니까 아쉬운 마음이 종종 들더라구요. 다음은 용기를 영상과 같이 반으로 접었다가 펴주세요. 중간에 보이는 실선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라인과 만나도록 접어주세요. 다음은 용기를 반대로 뒤집어서 제가 가리킨 부분을 위로 올려 접어둘건데요. 이때 접는 길이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약 5cm 정도 생각하며 접어주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접었다면 다시 용기를 반대로 뒤집어주세요. 그런 다음 아까 접은 아래쪽 부분을 영상과 같이 다시 한번 위로 올려 접어주세요. 이때에는 아까 접었던 크기만큼 올려 접으면 됩니다. 이제 아래에 제가 가리킨 부분을 위로 접었던 부분의 사이에 끼워 넣어주세요. 영상을 보시면 따라하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을거에요. 이제 마지막인데요. 제가 가리킨 이 아래 부분을 영상과 같이 위로 접어주세요. 그 다음 휴대폰 거치대의 모양을 잘 다듬어주세요. 이 모양이 나왔다면 휴대폰을 한번 올려봅시다. 어때요? 저와 동일한 모양이 만들어졌나요? 그렇다면 오늘의 휴대폰 거치대 만들기가 완성됐어요. 영상을 종료하는게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한 컷 한 컷 사진으로도 만드는 법을 소개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종이접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자 노는 남자 혼남이었습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저와 같은 종이접기를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기를 바라봅니다. 혹시 접고 싶던 종이접기 소재가 있다면 댓글 혹은 관련 주소를 달아주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검토해서 영상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혼자 노는 남자 혼남이었습니다.